이 앨범의 음반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안녕하세요 아이파맨 손지훈이라고 합니다. 양현석 회장님과 양민석 대표님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. 무엇보다 아이콘을 사랑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 또 아이콘닉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. 아이콘 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많이 또 보고 그랬는데 지금도 어제까지만 해도 열심히 또 작업을 했거든요. 음악 작업을 그래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항상 노력하는 아이콘인 처음 아이콘 친구 를 만나게 됐는데 앨범 같이 준비해 주신 다혜 지니 그리고 덕윤님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고생해 주 사랑합니다 아이콘닉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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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